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2부의 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성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옵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정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안에서 여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또한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인주를 깨달아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68장 찬송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니 내 주님께 기원고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제시여 흠풍당일 때도 보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 찬양하네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정진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거룩한 날 구별하여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대항의 공동체가 이 자리에 영상 앞에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납해 주시는 은혜의 힘이부 구원의 참된 기쁨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영광 올려드립니다. 복잡한 세상, 코로나가 장기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온 정케 하시는 그분을 보게 하시며 정신을 차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반석위에 말씀위에 기도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자가 없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환호들을 만나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있는 그곳이 아버지의 뜻이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게 하옵소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가페 찬양 기뻐 받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외치는 소리가 진리와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우리 모두는 가슴에 새기며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사명 감당해 하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기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가페 찬양자들의 예배물이 하나님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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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2019년 8월 달에 브라질 아마존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산불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번지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위성에서 산불이 찍힐 만큼 거대한 화재로 확산되었습니다 산불 소식을 접한 전 세계 언론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불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불이 싹 돼가지고 대체 이 불이 이렇게 커졌냐라고 하는 책임 소재를 묻는데 정말 온 힘을 다했던 그런 언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브라질 혼자서 닦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원조를 요청했는데 작은 말실수 하나가 프랑스하고 브라질하고 관계를 악화시켜서 프랑스 물건 불매운동까지 벌어져 버렸던 산불과는 전혀 무관한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던 그런 기록도 소식 뒤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고요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책임 소재를 묻고 있는데 한 방송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식탁 앞에서 하는 토론의 대화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지구촌의 20%의 산소를 공급하는 아마존에 지금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그 엄마의 질문에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설교 말미에 들려드릴게요 전도자는 그런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그런 유대인들의 질문과 대답 속에 이 전도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고 또 회중에서 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먼처럼 답을 제공하는 지혜서가 아니라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너희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나온 전도서를 펴자마자 제일 처음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읽으면 혀를 굴리면서 얼마나 언어유희 국어적으로는 말장난이라고 하는데 그 언어유희가 재밌게 시작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문장인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하벨, 아발림, 아마르, 코엘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그렇게 읽습니다 우리말로는 뭔지 아시죠? 듣기만 해도 뭔지 아실 거예요 히브리어로 몰라도 그냥 아실 거예요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걸 히브리어로 하니까 하벨, 아발림, 하콜, 아밸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읽습니다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전도서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알았다 헛됨을 이야기하다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벨, 헛됨도 이야기하지만 허무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경외함도 이야기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개의 문장 헛되다, 헛되다, 하나님 경외하라, 먹고 마시는 것은 즐거움이다 하는 이 세 개의 문장은 전도서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그 두 번째 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지난 주간에 그 문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 헤벨, 허무함을 말하는 전도자의 지혜 인생의 허무는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어떤 경험에서 올 수 있을까? 전도서 5장에서 전도자는 전도서는 불의가 행해지는 곳 허망한 재물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그곳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장부터 계속되는 단어예요 전도서에서는 이 단어만 안 놓치면 좀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들 우리는 해 아래 사는 거예요 해 위로 오블로 올라갑니다 우주선, 화성 가서 헬리콥터가 4초 동안 비행했다고 좋아하는데 그게 하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해 아래 사는 존재 그 사람들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허무한데 더불어 5장 7절에서 너는 하나님 경호해라 하나님 경호해라 바로 뒤로 넘어가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 가니까 내가 어느 지방에 갔는데 그 관리들의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 보거든 그러려니 해 그게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하게 여기지 마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해 그래서 세상이 허무한 거야 무슨 설명도 없어요 하나님 경호해라 해놓고 불이하여 지는 건 당연한 거야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즐거워해 이게 쉬지 않고 계속 나와요 이 전도설로 읽는 어떤 답답함일 수도 있고요 이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는 질문과 답의 묘미가 있는 또 다른 지혜입니다 해 아래 살기에 우리는 헛되다라고 하는 이게 세상이냐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다는 거죠 전도서는 누가 썼을까에 대해서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의 저자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도자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도자가 솔로몬을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지혜의 왕의 한 단면만 보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유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던 왕입니다 여자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했을까?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도구로 여성을 그렇게 많이 들여놓았습니다 여자가 첩이, 후궁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면 그들이 살 집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럼 백상들은 얼마나 피곤했을까? 요즘 저희 사택 앞집 헐고, 옆집 헐고, 뒷집 헐고, 대가선으로 헐고 지금은 저희 앞집을 홈을 새로 짓고 있는 중이에요 1년 넘게 계속 뒤에서 우르렁하고 옆에서 우르렁하고 하는데 앞집에서 또 하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골목에 안 부수는 집이 없어요 다 부수고 새로 짓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집에 가는데 1층 다 부셨고요 1층에 이제 무슨 구조라고 그러지? 기둥 세우고 건물을 올려놓는 그 구조에 연립을 짓습니다 그게 끝나고 2층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층을 올리면 거기에 철근이 들어가고 이제 순서도 대충 외워요 거기에 나무로 틀을 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 엄청 콘크리트를 또 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나무 잘라서 거기에 틀을 만들어서 다 세우기 시작하는데 나무 쓰는 소리도 이제는 가르르르 합니다 퇴근하다가 그걸 보니까요 저로서는 2층이지요 2층에서 나무를 썼는데 햇빛이 비추는데 나무를 썰고 있으니까 이게 나무 가루 확 날리는 거예요 야, 이게 마스크 안 썼으면 저거 내가 지금 다 마시고 갔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다음에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더니 테라주 타일이라고 하죠? 옛날 일본어로 하면 도끼다시라고 하는 그게 저희 집 마당에 테라주 타일이 깔려 있거든요 거기에 수백하게 나무 가루가 쌓인 거예요 한 채 짓는데 한 채 짓는데 여자가 천명입니다 솔로몬의 여자가 천명이에요 다 공주고 다 귀족 가문의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집을 지어줬을까요? 그래도 그 품에 맞는 집들을 천체를 지어야 돼요 한 채만 지어도 지금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나무 가루 그렇게 날리고 있는데 천체의 공사가 솔로몬 때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현대화 공법도 아니고 전부 다 사람의 힘으로 그 집을 짓고 있으려면 백성들의 허리는 다 끊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사후에 노보암 때에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우리 죽겠습니다 세금 좀 감면해 주시고 이 노동력 동원하는 것 좀 그쳐주시고 우리 허리 좀 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강력한 군주 정치 아버지에서 물려받았던 그 정권이 얼마나 탄탄했는지 아무도 숨소리도 못 내고 있다가 솔로몬 죽자마자 나온 이야기가 나주께서 좀 살려주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왕으로만 이해하지만 그 당시를 살았던 백성들은 너무나 힘겨웠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셨던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저 꽃보다 못해 그게 하나님 평가예요 좋은 옷 입고 영광 누리고 길바닥에 금이 돌같이 날려있던 그 시대 꽃보다 못해 하나님 그렇게 보셨다고 이게 전도자들의 지혜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과주의의 목맨 솔로몬 시대 더 큰 나라, 더 큰 풍요로움, 더 큰 제국, 더 화려한 건축물 그런데 꽃 하나만도 못했던 것이 인생이더라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인생이더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해 아래 사는 백성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은 교만으로 우리를 끌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물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더불어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주셨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꽃보다 못하다고 하면서도 더불어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수고와 애쓰는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만큼을 기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진짜 인생의 지혜다 오늘 내게 이만큼의 자리를 허락하셨구나 오늘 내게 이만큼의 식탁을 허락해 주셨구나 오늘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라라고 하나님은 전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즐거워하라고 하셨을까요? 18절과 19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요 화면에 나올 때 같이 따라합니다 제 몫을 즐거워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제 몫을 즐거워하라 자기의 몫을 즐거워하라 합니다 자기의 몫이야 옛날 국한문 혼용 성경에는 그것을 분복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누어진 복 나누어진 복이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갖도록 그렇게 주지 않으세요 내게 이만큼 나누어 주세요 내게 맞는, 내게 적합한 그 복을 허락해 주세요 혼자 몽땅 차지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해 아래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해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할 때 그때 거기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립니다 공의가 사라진 그곳 들여다보십시오 제 몫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혈기 부리고 있습니다 더 차지하고 싶어서 더 갖고 싶어서 더 가지려면 어디 걸 가져와야 돼요? 이미 내 목숨 좋아졌는데 누구 걸 가져와야 돼요? 남의 거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 정의가 있습니까? 그럼 분명히 저 사람 건데 왜 가져와요?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지지요 공의가 사라지지요 해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제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거기는 부정과 불의가 반을 치는 겁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그의 몫이다 분복이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셨구나 그럼 주신 이 몫을 잘 관리하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해야지 이것 때문에 내가 찬성할 수 있지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하나의 보상이다 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되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즐거워하는 것 수고하되 내게 주신 이 몫을 잘 관리해서 이것으로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보기 쓰기에는 아름답다 너 참 아름답게 사는구나 잘 사는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스러워하고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런데 이거 나 혼자 누리지 않을게요 이 분복을 나누어 줄게요 이것으로 누군가를 도울게요 라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말입니다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열심히 지나쳐서 탈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단어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분명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지나쳐서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무시하고 탐해버린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 좋은데 그 열정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는 열정이에요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너 왜 안 해? 다른 사람을 자꾸 죽여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열정은 보아주지 못하고 내 열정을 따라오지 못하니까 내 성금을 따라오지 못하니까 나만큼 환산하지 못하니까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것밖에 숨기지 못하냐고 그건 자기 중심적인 열정이지요 동료해주고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정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찬양의 목소리가 좋아요 내 옆 사람의 목소리가 작으니까 그 사람의 소리를 다 죽여버려요 그 사람은 합창은 못하죠 솔리스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합창은 하지 못해요 함께 드리는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왜? 내 중심적인 열정의 찬양과 기도가 다른 사람의 찬양과 기도를 다 막아버리니까 열심히 특심한 것은 좋으나 특심한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기도, 살리는 찬양이 아니라 세워주는 찬양과 세워주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열정이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그 열심은 탈입니다 그리고 그 우는, 그 잘못은 사실 저나 우리나 노두다 자유로울 수 없는 내 열심이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성김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그곳 거기에서는 선한 결과를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하고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깊이 사고하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더 지나치면 그게 몸의 병이 돼요 사고하며 살아야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너무 깊어져서 염려와 큰심으로 치달아버리면 병이 되는 거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야 공의가 흘러가야지 그런데 그 공의가 흘러감을 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분노가 되어버리고 화가 되어버리고 폭력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가 아니지요 너 공부 제대로 안 할래? 라고 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지나셔서 가정폭력이 되어지고 학교폭력이 되어진다면 분명 그것은 열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의 열정이 지나쳐서 내 몫에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서 탐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쟤 왜 저래? 그럼 그 사람의 그 수고는 바람잡는 일밖에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수고인지 모르겠지만 전도자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거 바람잡는 일이야 바람잡아집니까? 안잡아지거든요 제발 바람잡는 일 하지마 이게 전도자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바람잡는 수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수고는 무엇이냐 전도서 4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은 참 이상한 다른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해봤는데요 전도서를 전체를 읽다 보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야 하느니라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 셋이 같이 일하면 좋아 그 의미도 있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이 12절은요 앞뒤를 쭉 보니까 어떤 말이냐 하면 추운 겨울에 혼자 있으면 추워요 그런데 둘이 끌어안고 있으면 서로의 체온이 전달되면서 따뜻해요 세 사람이 있으면 더 따뜻해요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11절에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혼자 있으면 춥지 않겠니? 하는 그 소리예요 내게 주신 목소리를 가지고 나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옆사람과 같이 나누면서 같이 끌어안는 거예요 둘이 있는 것보다 셋이서 같이 끌어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한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옆사람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더 따뜻하고 세겹주처럼 탄탄하지 않겠냐 그런 삶을 좀 살자 함께하는 삶에 대한 아름다운 미학이에요 그것이 12절입니다 주어진 분복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해 아래 사는 인생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요? 전도자를 볼 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해 아래 사는 존재예요 천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천상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지만 저나 여러분 모두 다 해 아래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5장 2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거 기억하라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날고 귀여도 아무리 날고 뛰어도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예요 그런 땅에 사는 존재가 하늘에 사는 것이냐 착각하고 사는 것 또 하늘에 사는 존재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에덴에서 사원학 갖다 먹은 아담의 욕심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의 분량대로 땅 아래 사는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각양의 분량대로 몫을 주셨는데 그거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데리고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것 그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수고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즐거움의 현장이 아픔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리겠고요 함께 즐거워야 될 현장이 고통스러운 현장으로 바뀌어 버리더라 전도서 5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내 요구나 충족시켜주는 조구로 자꾸 전락시키려고 해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구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오늘 내 가정에서도 오늘 내 마을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민족 가운데서도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여기서도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세요 주님이 그 기도의 모범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지 말아야 될 것과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도자 그것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늘 보자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생명 주시려고요 땅의 보화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완성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영원한 생명보다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우매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하십시오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십시오 어떤 권력, 어떤 사람, 어떤 국가도 땅의 존재입니다 땅의 존재는 마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은 이 땅의 모든 건 낮은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권력을 가진 건 가지지 않고 그분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통치자는 그것을 아는 지도자는 그것을 아는 백성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의 사람임을 아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모든 것에 가장 적합한 것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땅에 살기 위해 하늘에 계신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판단하십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분이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땅 아래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구별하여 부르셨기에 무엇을 위해서요? 땅 아래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오메자들을 향해서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려고 나를 부르셨기에 오늘도 이 아파하는 땅을 향해서 가로망가서서 기도할 수 있는 죄인은 지금 번제단 앞에 서 있는데 제사장은 생명 걸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도 그 잘못을 끌고 나온 저 백성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저 뒤에서 죄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물두멍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살도록 부른받은 존재들입니다 내 교수님 그 몫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몫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누어진 몫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몫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즐길 줄 아는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끝부분입니다 아마존에 불이 났습니다 지구촌에 20%의 산소를 공급하는 그곳에 불이 나서 위성에서 찍힐 만큼 대형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누가 불질렀지 그것에 관심이 있고 지금도 그 언론의 마지막 마무리는 암흑이가 불질러서 시작된 거라고 탓하는 일로 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년 전 기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정은 아이를 향해서 부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아마존에 불 났대 지금 밥 준비하면서 식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정색하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아마존에 불 났대 너는 어떻게 할 수 있니? 그게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엄마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밥 먹고 있는 학생에게 식당에서 밥 먹으러 준비하고 있는 자기 집 어린 학생에게 엄마가 물어봐요 암흑이 불 났는데 너 어떻게 할 수 있니?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가 눈을 굴리더니 이야기해요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안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든지 고민해 보시라고요 전도자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불난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러더니 준비하다 말고 돌아서 그래요 내가 미국 대통령이다? 그럼 너 미국 대통령을 한번 설득해 봐 방금 했던 얘기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봐 그 아이가 또 태도가 달라져요 지금 대통령을 만난 거잖아요 장난치지 말고 엄마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은요 저 브라질 아마조를 향해서 그 아마존의 지구에 이런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 이러이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대통령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여기에 있어요 옆에 있던 아빠가 잘했다 내가 배운 것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우리 밥 먹자 그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판단하기 좋아하는 언론으로 대표되는 일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내가 막상 그들이 섰을 때는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유대의 지혜가 이런 거구나 일상에서 그들의 지혜는 이렇게 활용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대목입니다 제 몫을 즐거워하십시오 단지 내가 오늘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해서 그것만 즐거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안전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전함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지금 안전한 세상 안전한 시간에 머물러 있지만 그 안전함을 빼앗겨 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울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마스크 쓰고 편안하게 오늘 여기와 예배해 드리고 있지만 마스크 쓰고도 본당에 들어오지 못한 채 헌금만 내고 돌아가신 할머니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그 뒷모습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던 2부의 첫 안내 시간처럼 미얀마에서 일어난 그 민주화 투쟁 가운데서 우리도 이미 겪었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번쯤 울어 볼 수 있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전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전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게 주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 어떻게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주신 복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고 실천해 보는 복들은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행복과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세상 만민 중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임지 앞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선 나는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며 어떤 입술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지요 제 목소리를 즐거워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복에 감사하며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분복을 즐거워하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즐거워하는 지혜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429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녹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쥐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의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엄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51장 찬송 드리면서 응원 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가득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하시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그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리 아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호흡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의 거룩한 성소로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게 된 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벌렉만도 못한 우리지만 선택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여기 담았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자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 드려오니 그 손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을 향해 땅 아래의 사람들을 향해 함께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일한 마음으로 열방에 흩어져서 선교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아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함께 온라인 현장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사모함에 듣고 있는 성도들 지금 거기도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기 하나님 주신 기쁨을 세상에 선포하며 보여줄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조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가빈 집사님 어디 가셨나요? 아까 2층에 계셨는데 내려가셨어요? 네 이마트 홍보 나가는 것 때문에 사진을 찍을 거예요 지금 설교 시간을 올라오기 힘드셔서 광고 시간 지금 인원 다 앉아있는 게 예배 인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부 예배입니다 3부 예배는 조금 적어요 그래서 이 모습 찍을 거니까 연출 좀 하시면 됩니다 앞줄만 맞춰주세요 파란색 스티커 있는 데만 앉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실 마이크를 하나 놔주세요 마이크를 하나 놔주세요 옛내들은 사람 자르면 옆에 붙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카메라 보지 마세요 저 보세요 나 사진 찍어 이러지 마세요 알아서 찍어줄 거니까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시로 사진을 좀 바꿀 거예요 바꾸는데 코로나의 대안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마트 들리는 사람들이 봐야지요 근데 거기 사진 나가는데 여기 꽉 찬 사진을 올려놓으면 마스크 벗고 찍어놓으면 쟤들은 방역 시스템 안 돌아가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른들 많이 서펑하다고 그러나 좀 비어있는 것 같은 마스크 다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 시간이니까 자료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사진 다 찍으면 광고 마치겠습니다 대신방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 2교구의 관리 구역 빼고 48개 구역 중에 지금 14개 구역 마쳤습니다 약 4분의 1이 지금 신방 끝났습니다 토요일날 막 세 팀 들어오고 주중에 하고 하니까 속도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세 팀 하고 나면 오후에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1시간 반씩 계속 보면서 30분 텀 두고 그 다음 팀 연결되는데 그래도 구역사님들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렇게 신방을 해도 약속했다가 신방에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는 연예사정으로 아직 신청 못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신방 끝난 구역에서는 줌신방에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구역사님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지금 줌신방에 몰입하다 보니까 다른 전화신방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없습니다 하루에 두 팀 세 팀 하고 그 다음 거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하다 보면 지금은 구역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구신방 하고 놓친 분들 혹은 참석하지 못한 분들 구역사님들 좀 챙겨주시고 대신방이 6월 중순이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로 지금 이제 5월 달에는 주중신방이 있는데 다 다음 주부터는 주중신방이 없어요 다 토요일날 몰려버립니다 맞벌이도 많고 직장도 많이 나가시고 해서 그리고 3교구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구역씩 한 주에 한 구역씩 하다 보니까 6월 둘째 주에 3교구가 끝납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 이제 그 주중도 토요일도 안 된 일반 구역들 중에 주일날 해야 되는 구역이 또 몇 개 있어요 그렇게 가면 6월달을 지나야 7월달 더위가 시작돼야 대신방이 끝날 것 같습니다 주민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일반 심반도 그렇게 끝납니다 일반 대면 심방도 7월달 돼야 끝나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맞벌이 나가시다 보니까 주중에는 심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역사님들 애를 써도요 모여지지가 않아서 할 수가 없고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같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구역사님들이 이런 때 조금 더 전화심방 해주시고 서로 동료해주시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4개 구역 마쳤으니까 34개 남았죠? 구역사님들 챙겨주시고 아직 심방 예약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심방 예약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좀 예약 좀 해주시고요 서치 끈다고 그러고 왜 안 끄셨어요? 서치 꺼주세요 방송실 이제 촬영 끝나요 광고 끝납니다 서치가 켜 있으면 카메라에서 불을 받아가지고요 앞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어떤 효과가 있나 지금 두 개 다 찍어보니라고요 이 중에 하나밖에 안 쓸 건데 저렇게 많이 찍어도 하나 씁니다 근데 카메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서 불 끄고 켜고 지금 다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마트 가시면 교회 어디 있을까 한번 보세요 이게 한 1분에 한 번 정도 2분에 한 번 정도 보일 거예요 한 번 나갈 때 20초 분량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많이 찍어놓고 왜 저거 하나밖에 없어 하실 거예요 교회 내부 전경은 하나나 두 컵밖에 안 나올 겁니다 일반인들이 보는 시선을 좀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들과 많이 소개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있어 우리 방역 좀 잘 찍고 있어 그거 홍보해 주면 되고 나머지 이제 밖에서 교회 보는 모습도 아 저쪽에 있던 게 그게 대한 교회구나 그 교회가 저거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보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날 내일 모레 수요일 오후에 이제 교회 외경은 전문 촬영 업체에서 나와서 찍을 겁니다 상일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근접해 들어오는 광경들 또 교회 내부 전경 찍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사용할 겁니다 한 1년마다 광고가 나갈 건데요 보시면서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하실 수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좀 보여주세요 내가 나가는 교회인데 어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좀 봐주세요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그거를 어필하기 위한 광고거든요 전도지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밖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을 긍정적으로 열어주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그냥 내가 호떡 하나 사줄게 그리고 데리고 가시면서 호떡 먹이시면서 저거 한번 평가 좀 해줘 우리 광고인데 그래서 그분들의 시선을 쪽에서 저거는 이렇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 너희 것만 한 건데 우리 이해 안 돼 그 사람들이 이해 안 되면 잘못된 거죠 네 CF는 먹는 사람이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소문 내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침망하다 보니까 우리 한우석 집사님 방사선 치료를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 한번 받고 힘이 들어서 잠깐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권사님과 통화할 때도 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지숙 한지숙 집사님 딸 지난주에 침망을 했는데 아 내가 방사선 치료 받는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나 치료 받을 만큼 몸이 회복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신 거예요 본인한테 그래가지고 힘을 좀 더 내신대요 방사선 자체는 어려운데 이거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나한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겨가지고 힘도 내시고 또 방사선 치료에 효과도 좀 나타나고 늘 권사님과 저는 누워 계셨거든요 누워서 말도 못하고 그러고 이제 통화하셨는데 일어나시고 움직이신대요 걸으려고 발걸음 좀 떼시고 그 정도로 보인에게 좀 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몸 안의 암도 암도 조금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곤 집사님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생각보다 더 많이 암이 줄어들고 건강에 식사도 하시고 항암 힘들긴 한데 기도하니까 나 효과 있다 그러면서 좋으셔가지고 오늘 글 안가졌네요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3부 때는 읽어드릴게요 이달곤에서는 교우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편지를 직접 써주셨어요 자필로 쓰셔가지고 컴퓨터도 아니고 3부 때는 제가 위에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방송을 안 나오신 분들만 감사한 고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수 그리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내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며 우리의 일상으로 일어서 나아가는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